안쌤의 핵심정리 초등학교 버전으로 우리 주위에서 수평잡기의 원리를 이용한 예를 살펴봅시다. 수평잡기 수평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수평이라고 하고 수평잡기는 수평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수평을 잡는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우리 수 하나와 한 개일 때는 같은 거리에 있었지. 그리고 무게가 다른 물체일 때 두 개일 때는 두 배 거리에 한 개를 놓으면 수평이 된다고 아까 했었지. 수평잡기의 원리를 이용한 예를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이건 뭐야? 다양한 동물들이, 인형들이 달려있는 모빌이네. 모빌. 여러가지 모양의 인형이 매달려 수평을 이루도록 한 모빌. 모빌. 두 번째는 양팔저울. 수평을 이루려면 추의 무게를 더해 물체의 무게를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수평이 되면 여기 있는 추의 무게를 합한 게 시계의 무게가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리고 자, 이거는 윗접시저울. 수평을 이루면, 자, 이거는 분동이에요. 분동. 분동의 무게를 더해 똑같은 원리이긴 하지. 여기는 윗접시에 올린 거고, 아까는 양팔저울은 접시에 더 올린 거고, 아래접시에. 무게를 재는 저울 두 가지. 자, 그 다음엔 시소. 무거운 사람은 받침점에서 가까이, 가벼운 사람은 받침점에서 멀리, 앉는다. 앉는다. 보이지 않는다. 선생님 머리 때문에 가리네. 자, 그래서 이런 시소.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앞에 앉았던 것 같대. 다른 친구들은 들이앉고, 선생님이 항상 앞에 앉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드네. 그치? 자, 그리고 장난감 배. 이거 해본 적 있나? 이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펭귄들이 수평을 이루어야 배가 쓰러지지 않는다. 펭귄들이 다 일정하게 있는데, 어떻게 놔야 수평을 이룰 수 있는지. 이런 장난감 배도 있네. 그치? 자, 그리고 마지막. 물지게. 물을 넣은 양쪽 통이 수평을 이루어야 등에 짊어지고 가기가 편하다. 그래서 한쪽 물이 무겁다고 한쪽만 넣고 가면 더 힘들어. 그치? 이쪽으로 기울어지니까 더 힘든데, 양쪽으로 똑같이 물을 넣으면 수평이 되니까 딱 중심을 잡고 이동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지. 그치? 이렇게 우리 주변에 수평잡기의 원리가 이용된 예는 여섯 가지 좀 살펴봤네. 그치? 그래서 안쓰미의 핵심 정리는 여기까지. 여기까지.